저희 그 헤어 선생님 딸이 이제 태어난 되게 어려요 되게 어린데 이제 혈령아 이렇게 아 귀여워 귀여워 이게 영상통화를 하는데 아 귀여워 귀여워 안녕 우리 다음에 또 보자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인사를 이렇게 하니까 쌤이 그런 거야 이모들한테 인사해야지 이모들한테 인사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 이모야? 제가 이모라고? 이모지 이 정도 차이 나면 이모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기준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계속 막 당연히 언니라고 생각을 하고 안녕 다음에 언니랑 놀자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근데 진짜 저보다 어린 팬들 다현이 또래 팬들 만나면 진짜 귀여워요 되게 예전에 다현이랑 동갑인 팬들이 몇 명 왔었는데 진짜 귀여워 했거든요 안녕 오늘 학교 갔다 와서 교복 입고 있더라고 교복 입고 와가지고 그니까 다현이 또래도 이제 스무살이야 아멘